한국을 글로벌 창업 대구,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어주겠다. 이 글로벌 창업 대구으로 가는 길, 거기에 저희가 컴업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. 컴업을 게이트웨이자 플랜폼으로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컴업이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무대를 크게 크게 쓰는 그런 플랜폼으로서의 컴업의 모습을 만들어보자가 사실 컴업의 가장 큰 철학이고 칼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정말 올해는 국제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주일 뒤에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, 정부 방방곡에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